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또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선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큰 방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음 주에 위드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 생활하는 흐름을 주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리오프닝 수혜주가 뭘까 많은 분들이 계산을 하시던데 대표님은 어느 쪽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최근에 테슬라가 강세를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도 SKI닉스가 저점을 잡고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기술주와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은 기술주나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많은 주가의 상승폭이 이미 나왔고 앞으로 실적적인 부분이 추가적으로 개선되기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실적이 수반되면서 리오프닝에 맞춰서 실적이 동반되면서 앞으로 기간적으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계속해서 나아질 수 있는 기업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당연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리오프닝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아졌고 이제부터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4분기나 내년 2022년도 1분기, 2분기까지는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쨌든 주가라는 것은 숫자를 따라가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면 리오프닝 관련주를 우리가 지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딱 단기적으로 위드 코로나 하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일상생활에 돌아가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3단계에 걸쳐서 진행이 된다고 하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위드 코로나가 앞으로 적어도 3개월, 4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런 이슈성을 가지고서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지금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리오프닝 관련돼서 여행 관련주라든지 컨텐츠, 최근에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돼서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오늘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기업은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종목입니다. 주가가 최근에는 그래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CJCGV라는 기업입니다. 모든 분들, 시청자분들 대부분이 알고 계신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영화관, 극장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저는 CJCGV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CJCGV를 보고 계신데 저도 오늘 아침에 리포트들을 찾아보니까 메리트 증권인 건가요? 여기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도 더 갈 수 있는 걸 좀 구별, 선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여행, 항공 이런 것들은 많이 받았고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유흥이나 외식, 이쪽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데 그런 것과 걔를 같이 할 수 있겠네요? CJCGV가.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이나 항공주들은 이미 좀 움직였고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또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온전히 리오프닝 수혜주라고 보기는 좀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통이라든지 그동안 40까지는 약한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장기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오늘 이 CJCGV라는 영화 관련주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사가 사실 재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재무가 좋지도 않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OTT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이 많았던 상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극장 관련된 기업에는 당연히 안 좋고요. 하지만 이 CJCGV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가 이제 시행이 됐을 때 실질적으로 가장 극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어쨌든 운영이 많이 안 되다가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동안 극장에서 상영이 되지 않았었던 영화들도 계속해서 상영이 되면서 올해 연말 특수도 있을 것이고 4분기부터 내년까지 진행이 되면서 CJCGV가 가지고 있는 몇 명까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CJ이라는 그룹에서 적극적으로 살려내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큰 흐름을 보자면 극장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실적적인 개선이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해외 법인에 대한 매출이 잘 나오지 못해서 실적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데 4분기나 내년으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 개선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OTT 업체와의 경쟁 심화에서도 경쟁이 아닌 콜라보를 계속해서 하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소량의 금액으로 해서 지금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시장에서 많이 부각되고 있는데 선뜻 손이 나가기 어렵거나 매수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CJCGV 같은 경우는. 오늘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내려올 때마다 저가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리오프닝이 어쨌든 내년 초까지는 계속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잘 발굴하셔서 매매를 해보신다면 지금 시장도 많이 살아났지만 더 좋은 결과 시장을 넘어서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 CJCGV, 앞으로의 추이 한번 잘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